바로 이어서 리사! 리사는? 업그레이드! 업그레이드! 업그레이드 태국춤? 태국춤 택시춤이랑 발딱했잖아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걸 가져왔어 태국춤도 태국춤인데 그전에 워낙에 춤 잘 추니까 원래 다른 춤도 좀 보자 다 죽였어 팔이 기면서 신경을 해서 다 길잖아 spabang circumstance 비교니비에서 밥만먹고 가라친잖아 우리 마음껏 다 할 수 있어. 우리 태국 춤. 지금 현재 태국에서 제일 핫한 댄서야? 응. 이번에는 개춤. 개춤? 약간 개. 근데 이게 포인트는 무표정으로 춤춰야 돼. 그렇죠. 박수는 시작합니다. 개춤. 봄바이리리 봄이 둥팬 양 난 아이자 마쏠비네 뭐야? 왜 갑자기 얘기해? 15. 하아 crией! 왜 이렇게 얘기해? 우리 태국에서의 학생들 뭐 좀 말해? 무슨 일이냐고? 就是 우리 태국에서의 학생들 안을 의아내다. разные 애매한 농구실로 만들어대. 우리 태국에서의 학생들도 정의할 것 같아.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说자 잘 못할거야. ujin? 여름에 맞은 우리 태국에서의 학생들? 이 phones 이거 배우면 되겠는데 천천히 한번 리사 표정이 중요하네 무표정으로 해야 된대 매iec shalar 이lud 이 pé가 뭐야?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걔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걔한테 찝힌 적 있다고요. 가사가 너무 슬프다, 풍면처럼. 대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.